안녕하십니까 일풀어 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병풍바위를 왔어요. 자 인사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백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나코랑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한동했어요. 겨울삐입니다. 따십니다. 노쿠입니다. 1번, 2번, 3번인데 1번, 2번, 3번 코스가 있는데 1번은 거들떠도 안봐요. 겨울삐님. 오, 한방에 똑같은 자전건데 똑같은 이 바이크인데 한 분은 성공했고요. 2번, 제이님, 2번. 아, 벙멍 들려요. 앞에가. 여기, 나시님. 트레일러에서 트레일러. Family state. 산화. 고랑이님. 대변. 토마스님. 대변. 토마스 yeah. 대변 토마스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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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서 포기를 하죠. 왜 빼. 다 갔는데 제이님 앞바퀴가 너무 들렸어요 밀리로 올라간다 밀리로 율발자전거처럼 올라가려고 하는데 밀리로 올라간다 밀리로 고랑이님 성공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반바퀴를 못 돌렸어요 앞바퀴만 밀면 대변토마스님 대변토마스님 저 산에 똥쌀 때는 똥싸고 제발 덮지 마세요 고고고 형 경사도가 장난하네 제가 줄게 로크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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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서 제이님 제이님 출발 계속 앞바퀴가 들리죠 계속 앞바퀴가 들리죠 야시님 한 땀이 부족해 한 땀 대변토마스님 산에 똥쌀 때는 덮지 마세요 똥싸고 사람이 똥무게만큼 가벼워지니까 쉽게 올라가네요 루크님 루크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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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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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요 맞팔에 조금 위험했지만 살렸습니다 간만에 무당바위에 왔어요 이게 지금 까다로운 미션이에요 잘 올라왔고요 성공입니다 성공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겁이 나죠 간만에 무당바위 제이님 오 잡아야 돼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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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뭐합니까 빨빨리 앉아 이게 은근히 쫄려요 이런 미션이 그렇죠 몸만 세우면 다 잘돼요 이게 참 잘하는 동작이에요 겨울빛이 여기 겨울빛이 경험 많아요 그렇죠 푸닥거리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성공입니다 여긴 잘 안 데리고 오는데 오늘 실력들이 다 출충하신 분들이 그렇죠 간 보시고 좋아요 아까 따신 동작이 좋았고요 그렇죠 위를 쳤어요 그렇죠 예 막상 해보면 그래도 재밌는걸 쳐요 나만 못하는거네 됐어요 됐어요 힘 좋으니까 으악 약간 심리적인 대변 토마스님도 도전을 합니다 여기 훌륭하면 위쪽으로 붙었어요 똥 한번 잘못 싸고 앞에 대변이 붙었어요 앞으로 가 아버님 동작이 부드러워야 돼요 올라타는 동작이 동작이 부드러워야 돼요 올라타는 동작이 이런 미션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워요 경험치가 있습니다 대변 토마스님 언제 출발할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이야 접지를 그냥 믿어 오케이 접지를 그냥 믿어 다管 LA OK uphold 이게 무슨 면쓰 분peut 대변 ANN 제인님이 아직 이런 미션을 이해 못하셨는데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는거에요 더럽게 부드러워되요 접지를 믿고 가 다시다시다시 좋아요 자 믿고 가요 아 성공했습니다 전원 성공입니다 뭐야 겨울삐님 울퉁바위 여기 성공률이 얕아서 한 카치이에요 넘어갔어요 안 좋았어요 사나 호랑이님 좋았어 아직 안죽었어요 아직 안죽었어요 아직 안죽었어요 나갔어요 가 가 가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제이님 도전합니다 제이님이 이제 이리 선수랑 몰래 여기 와서 성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잘 뺐는데 잘 빠져들어갔는데 제가 이곳은 성공률이 많지 않아서 1인당 한 카씩만 짓기로 했어요 오 오 됐어요 됐고 앞에 조금만 더 가 굴려요 아 굴리면 아 작전 좋았는데 루크님 툭 치고 저렇게 들으면 안돼 뒤에 꽉게 걸려 좌씨 우씨 위에 있는 유씨에요 유씨 유코스인데 다시 다시 자 여기는 좌씨 우씨 코스 위에 있는 유씨 유턴을 해야돼 올라가서 어 됐어 됐어 어 어 뭐지 툭 치고 올라갔어요 아 각 좋아요 네 이제 침착만 하면은 와 성공했습니다 오늘 오늘 아주 카메라빠를 잘 받아요 아 아 유씨 연수 때는 됐어요 연수 때 좋아요 좋아요 아 루크님 승부욕 좋아요 천천히 출발만 잘 시키면 야 성공입니다 아 잘했습니다 호핑하는 그 폼새로 봐서는 따시님 그 부드러운 동작이 호핑은 좋은데 저기로 탈 수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아우 아우 마무으리를 못해요 마무으리 이 바이크 23키로로 뛰기는 좀 버겁지만 어떤 때는 잘 뛰어요 각이 무거우니까 맘대로 갖다 놀 수가 없는거야 자 제이님 몰래와서 과외를 했다는 부문이 있구요 웃음은 이거 미션하다가 웃으면은 기운이 쭉 가져요 오 이게 웬일입니까 오 잠깐만 제가 이제 집중을 깨면 안되요 아 아 아 수깝습니다 바람나 바람나 자 자 간식 먹으면서 턱치기 연습하는 것 한칸씩 찍어 보겠습니다 네 불합격 요런거 이제 평소에 연습 많이 해놓으시면은 웬만한 장애물은 저렇게 못 넘죠 부드러운 자세 좋았습니다 턱치기 하고 반역 깔게요 그럼 좋습니다 턱치기 하고 반역 깔게요 좋습니다 턱치기 하고 반역 깔게요 그렇지 잘 떨어트리면 됐어 됐어 한방에 성공해버렸습니다 됐어 됐어 요령은 밑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요 손길 따라가 그렇지 좋아요 과감하게 밀고 잘 못 들어갔어요 루쿠님 루쿠님 가위가 갈빗살처럼 생겨요 너무 위로 들어갔어요 네 제이님 깡이 좋아요 깡이 좋으면 일단 유리해요 이 코스는 안유리해요 요런거는 이제 방탄을 믿어야 돼요 방탄을 믿고 그렇지 어 에이씨 이게 왜냐면요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안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너무 여기로 갔어 지금 요렇게 요렇게 그냥 믿고 가 어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됐어요 네 성공입니다 왼쪽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꾸 몸을 오른쪽으로 이제 같이 좋아요 됐어요 된거야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예 몸을 바로 세워야 돼요 제이님 좋아요 좋아요 과감하게 아이고 아이고 베이딩을 했죠 후회가 파악을 오늘 다시님 성장에 살짝 저주하고요 좋아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아 좋아요 제이님 잘 들어갔어요 그렇지 됐어요 성공 전부 더 커널했습니다 루크님 작두바이 간만에 왔어요 작두바이 간만에 왔어요 작두바이 겨울삐님 가보자 가보자 좋아요 됐어 된거야 한방에 끊어버리면 인간미가 없는거죠 왜 알았어 한방이야 이게 왜 작두바이냐면 좌우에서 이걸 타고 내려오면 작두 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자 따우 같은 이바이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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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직 못들게 잡아줬지 될거 같답니다 아 아직 코스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어때야돼 루크님 그렇죠 그렇죠 아 아 본인이 본인을 못 믿었어요 루크님 과연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미끌리지마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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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가면 성공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죠 오케이 백만이면 자 꿈도 못 꿀 그런 아직은 알죠 저는 방탄으로 만족합니다 찍지마세요 찍습니다 찍지말래도 찍어요 어 아 안찍었어 성공했어 따시님 오늘 굉장히 부드러워요 모든 동작이 자 따시님 부드러운 따시님 좋아요 그렇지 살렸어요 이제 그렇죠 좋다고 넘으면 성공으로 인정합니다 아 멋집니다 예 자나고랑이님 좋아요 아 거기서 페달이 한번 탁 끊겼어요 네 자 오늘 대변 토마스님 똥 한번 잘 불러싸고 가자 좋아요 어우 대변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아이씨 대변입니다 나 여기까지만 한거야 딱 거기까지야 에이 이런 대변 혜인님 다듬어지면 됐어 좋아 좋아 아니야 왜냐면요 어 어 이래서 방탄이 꼭 필요하구요 힘은 좋은데 다듬어지지 않았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퇴근합니다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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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어갔어요 자 사나고랑이님 부드러워요 예 아 부드럽게 초입이 잘 들어갔는데 됐어 됐어 아 힘으로 무격 따짐으로 아 자 저는 성공하는 기염을 통하고 오늘은 우리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아차산에 뚱싹대는 덮으면 안돼요 자 똑바로 불빡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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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와 이건 힘이에요 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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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기가 많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합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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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해누기 slim 보 나